자 재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인지 체크해보면요. 엔비디아에서 SK하이닉스의 러브콜을 땡겼습니다. 뭐냐면 차세대 디램이라고 붙이는 이 HBM. 결국 고대역평 메모리인데 이거에 대한 샘플을 요청한 겁니다. 이 그림이구요. 왜 요청을 했을까요? 엔비디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AI 관련 GPU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1위구요. 시청도 제일 크죠. 이 기업에서 SK하이닉스에 이 제품을 요청했다는 얘기는요. AI 관련 이 시장 관련 뭐가 필요해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굴리기 위해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고성능 바로 장비와 차세대 디램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 HBM 요 제품이 가장 적합하니까 샘플 요청한 겁니다. 사실 샘플 요청했다는 얘기는 사전조사 다 하고 이미 결정 다 돼서 그냥 하는 요식행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낙점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AI 플러스 GPU, 그 다음에 반도체,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상승 모멘텀이 재료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AI 하이브리드 접목 장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일단은 이렇게 머신러닝, 연산 수요 폭증, 이게 결국 뭐에요? AI 관련된 산업들이 크다 보니까 결국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AI 반도체 승부처는 패키징이라는 말도 도는데요. 지금 패키징이 뭐에요? 결국은요. 후공정 분야죠.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큰 손인 애플이 반도체 생산업체에 직접적으로 반도체 패킹 관련해서 침략 공정을 요청한 거에요. 이 침략 공정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이 침략 공정은 레고 아시죠? 레고처럼 각각의 칩들을 각각 다르게 여러가지 칩들을 구성하는 그런 공정을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차후에 이 반도체의 성능 자체를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구요. 뭐 같은 값이면 이와 하나 요청해서 비용 조금 들어도 성능 자체가 월등하게 좋아지니까 당연한 요구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애플 요청에 후공정 공장까지 세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AI 관련 분야가 커지면서 첫번째 GPU 시장 그 다음에 관련 반도체 그 반도체의 다시 후공정 분야까지 뭐 PCB까지 기판까지 아마 전체적인 이런 시장 자체 캐파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요. 지금 삼성, TSMC, 인텔이 나노기술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재료도 현재 주가 모멘텀, 섹터 모멘텀의 현재 강력한 재료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요. 작년 6월에 세계 최초로 3나노 GA 공정 그거 발표했죠. 추가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파워 위하 기술, 칩셋 뒤에다가 전기 공급 장치를 넣는 기술을 개발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효위로는 올라갈 것 같구요. 삼성부터 그 다음에 이제 TSMC 보시면은요. 뭐 추가 기술 공개했는데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1나노급 이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이 금속 이 기술을 발견했다는 것은 일단 당장의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나노기술이 촉발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장 캐파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이렇게 AI 반도체 수요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면레이저 기술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후공정 할 때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패키징. 후공정 중에서 대표적인 게 패키징이죠. 이 패키징 기술 중에서 바로 면레이저 기술. 깔끔하게 잘라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걸 보통 적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층을 할 때 이렇게 평면으로 붙이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죠. 그럴 때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장비입니다.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면 되실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멘텀. 현대차 제네시스의 바로 반도체 HUD용 칩. 이거를 탑재한다는 것은요. 공급사인 이 텔레칩스, 돌핀칩스 플러스가 있죠. 독점적으로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공급망과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일련의 재료들을 쭉 체크하다 보면요. 추세는 이것입니다. AI 플러스, 그 다음에 AI용 GPU,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그 성능을 올리기 위한 후공정 패키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상승 핵심 모멘텀으로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강력한 신호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요. 차트를 통해서 주요 매수 및 매도 대응 타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 2, 3차 목표가와 추가 매수할 단가, 신규 매수가 이러한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넥스트 칩의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칩, 관련 차트를 통해서 현재의 추세를 확인하고 지지 저항 궁화를 통해서 대응 타점과 그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및 재료 체크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모멘텀 이야기 드렸죠. 지금 보시면 차트상 주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고점을 만든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췄던 이 하락 파동, 하락 추세 이후에 이렇게 쓰리 바닥을 만드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든 다음에 이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 시점 한마디로 박그릇 패턴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던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상승 패턴 이후에 바로 박스 구간, 이후에 다시 상승 패턴 현재 흐름 자체로 보면 다시 한번 기존 이 구간 있죠. 지금 도달했는데 지금 16,000에서 17,500원 사이에 다시 한번 박스 구간 만드는 확률이 높고요. 기존에 이렇게 만들었던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다시 만들었던 패턴을 보통 그대로 보이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눌림이 나올 때, 눌림이 나올 때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할 타점은 이 갭자리의 하단 바로 12,500원이 눌림목 매수 타점이다. 대놓고 떠먹여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고점이 일어났던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요. 이제 내려왔을 때 여기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뀝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의 가장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어떻다? 고점이, 저항이 뚫어내면 내려왔을 때 지지로 바뀐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갭 있죠. 갭. 갭자리는 메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경 매수보다는 이런 갭자리를 메꾸는 대략적인 12,500라인이 핵심적인 눌림목 타점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라인, 기존의 박스 구간을 만들고 전구점 매물대, 악성 매물대가 있는 이 구간이 2차 목표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자리 어때요?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한 번에 뚫어준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 한 번에 뚫어준다면 전구가 갱신하고 오파동으로 간다. 하지만 한 번에 못 뚫어준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 대한 악성 매물만 먹어치워준다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파동 더 간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동의 법칙상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많이 쓰죠. 현재 파동상 어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요. 3파의 진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파동으로는 어떻게 보면 5파겠죠. 하지만 이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큰 3파의 한 덩어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이 파동의 법칙에 의거해서 저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1파의 2파, 나중에 큰 덩어리의 3파 이후의 4파 조정.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대시대를 뽑는 이 상승 파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와 관해서 핵심 모멘텀 이야기 드렸었죠. 이제부터요. 지지와 저항군을 통해서 대응 타점을 찾았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각각 매매 대응 시나리오 체크해 볼 거고요. 이 시나리오별 신규 매수과, 보유자들을 위한 추가 매수과, 1, 2, 3차 목표과까지 핵심적인 어디서 사서 없어서 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조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il important 알釀 Vad 알 racist 알 알